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코고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고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수면 무호흡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고리를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혀뿌리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코고리가 왜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혀뿌리 운동법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혀하고 입술 또 상기도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코고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잠을 잘 때 혀뿌리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으면서 자꾸 코고리가 생기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데요 근육이 강화가 되면 그런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소아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무호흡 지수가 자그마치 62%까지 감소했다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동작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센터에서 나온 동작인데요 10가지를 꾸준하게 해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동작은요 혀끝을 앞니 안쪽에다 대고서 앞으로 미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혀끝을 앞니 안쪽에 대고 앞으로 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작당 10초 정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혀가 코끝에 단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내미는 건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혀를 좀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닿죠 근데 닿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미는 거고요 세 번째 동작은 혀가 턱 쪽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혀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초 왼쪽으로도 10초 이렇게 해서 다섯 개까지 동작을 했고요 여섯 번째는요 혀를 동그랗게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혀를 숟가락에 수직으로 갖다 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혀를 대고 옆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혀가 숟가락에 달려고 세게 밀어내는 힘을 내다보면 혀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곱 번째 동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물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10초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추를 실에 끼워놨습니다 단추를 입술로 물고요 실을 잡아당기면서 입술에 꽉 힘을 주고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초 견디는 거고요 마지막 열 번째 동작은 혀를 차면서 똑딱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각 동작당 10초씩 하게 되면요 100초 정도 걸리잖아요 이것을 여기서는요 10회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약 16분, 17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에 15분 이상 이런 혀뿌리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기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코걸이가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보아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경험도 한번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꾸 살이 쪄 가지고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목둘레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코걸이와 수면무호흡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코걸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식욕업 잘해 가지고요 열심히 체중을 감량시키면 당연히 코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입술 테이프를 붙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한번 꼭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것도 코걸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코걸이를 감소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코걸이와 수면무호흡이 자꾸 생기게 되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 신근경색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더 무서운 치매까지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코걸이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코걸이를 줄였다 좋은 방법이 있다 경험담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좋은 경험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동환TV 소통 밴드니까요 권행모를 통해서 많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아래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권행하시고요 감사합니다